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달 아시아를 순방할 것이라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백악관이 어제 아시아 순방 메시지에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김가현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 북핵 위기의 중대 기로가 될 걸로 보인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일정을 공개하며 이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북한의 의존 정도가 강한 최대 후원국 중국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을 넘어 독자 제재까지 단행하는 최대 압박을 주문하고 한국과 일본과는 북핵 저지를 위한 공조를 다짐함으로써 북핵 해법의 실마리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두 차례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동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훨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국이 독자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중국을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구상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도 미 정부는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중국에 설명했다며 이는 순전히 방어 시스템으로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순방에서는 국회 연설과 일본 납치 피해자 가족과의 만남 등의 일정을 잡으며 동맹관계와 대북 공조를 견고히 하고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내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즉 DMZ를 시찰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적이라고 판단해 시찰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